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성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지난 한 주 영운도와 공안을 좀 보셨습니까? 이 개송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개송들이 다 하나하나가 특색이 있고 종지가 조금씩 다르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진각국사께서 고려시대 때 영운도와의 염송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후학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운도와의 개송들이 아주 무르익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이어서 영운도와의 개송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본칙은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 영운도와의 본칙을 아는 거 그동안 몰랐는데 이런 거 아는 것 자체가 예전에 불자님들의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진 거다. 영운도와가 뭐냐. 뭐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런 공안 아니냐. 이렇게 아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대학원 박사급에 해당하는. 그다음에 선사스님들도 가장 최고의 상근기. 향상기라고 그랬습니다. 향상의 기틀. 향상의 기틀이 있는 분들이 담론했던 그 고준한 법문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다. 당연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 공부가 쉬우면 뭐 유네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이 여러분 골수에 제팔 아래아식에 새겨지면서 이것이 다 다음 생에 불과를 증득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기본적인 자질이 다 갖춰지는 것이다. 훌륭한 그런 내용이 되리라 봅니다. 자 오늘은 각범의 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일견 부재견하니 영혼선사가 한번 보고는 다시 보지 않으니 이 말은 말이죠. 복사꽃을 한번 보고 깨달아서 다시 보지 않으니 라고 하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사꽃을 아예 보지도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일견 부재견이다 라는 말은 한번 깨달아가지고 더 이상 깨달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철이 깨쳤다 이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보면 이제 일견 부재견이다. 크게 깨쳤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 육조당견 같은 데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1, 5 한번 깨달아서 일체를 깨닫는다.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번뇌가 한 번 끊어져서 일체가 끊어졌다. 이런 표현 쓰죠. 한 번 끊어가지고 모든 게 한 번에 끊어진다. 단박에 끊어진다 말이죠. 근데 물론 향상구에 막혀서 두 번 깨쳤다 세 번 깨쳤다 말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끊어지거나 한 번 깨달을 때 1,700 공안 가운데 한 번 터지면 하나 터지고 또 하나 터지고 이렇게 1,700번 터지는 게 아니고 한 번 딱 터지면 그와 유사한 경지에 있는 공안들은 한 번에 같이 도미노로 다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1, 5, 1채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또 그보다 높은 봉우리에 있는 공안들에게 막힐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재참한다. 근데 여기서는 용훈선사의 한 번 보고는 다시는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재참이 필요 없다. 다시 말이죠. 또 깨달을 것이 남아가지고 또 한 번 참구를 하는 재참을 필요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용훈선사가 확철하게 깨쳤다. 위산스님에게 인간을 받을 만큼 확철하게 깨쳤다. 이 얘기를 하고 자는 거죠. 일견 부재견이란 말은 뒤에 현사사비선사가 미철이다. 미철했다. 아직까지 철자지 못하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미 첫 번째 구절에서 반박하고 나오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철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봐야죠. 한 번 더 깨쳐야죠. 재참해야죠. 그러나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구절이 이걸 드러내놨어요. 드러내놨어요. 그 다음에 홍백지지 불착화로다 이랬습니다. 붉고 흰 가지. 가지가지라고 하는 거는 새새 해마다 년 년 이렇게 그렇게 이어서 두 글자 쓰는 건 뭐뭐 마다. 가지마다 말이죠. 붉고 흰 가지마다 불착화라 불착화라 그러는 건 꽃이 딱 붙어있는 걸 말하죠. 그럼 꽃이 피는 걸 말합니다. 그 가지마다 꽃이 피지 않았네. 붉고 흰 가지마다 꽃이 피지 않았다. 무슨 뜻이냐 이거냐. 직지어금 갱부리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셔야 되죠. 그때부터 한 번 보고 깨친 다음으로는 다시금 그 다음에는 다시 의심하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착화 다시 꽃이 붙였다는 건 또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막히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꽃이 피고 또 깨달을 바가 있고 또 꽃이 피고 깨달을 바가 있고 이 말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꽃이 붙을 필요가 없다. 자연에 있는 꽃은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있을 것이나 더 이상 내가 깨달아야 될 꽃이 더 이상 피할 필요는 없다. 이 소식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한 번 복사꽃을 보고 깨달은 그 경지가 영원하다. 영불 퇴실이라 영원히 뒷바퀴 퇴실하지 않는다. 영원선사에 대한 위산선사가 이런 그 인가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왜 꽃이 안 피었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의 꽃은 깨달음을 위해서는 의미가 없다. 더 이상 꽃은 깨달음을 위해서 피는 꽃으로는 필요가 없다. 확철하게 깨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파네조어 선상계기 강래평지 녹어하로다. 어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글자가 어렵죠. 여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파네조어 선상계기 그래서 여기 지금 써놨습니다. 이게 인내할 넷자고요. 이게 파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법성계에서 파식망상필부득 할 때 우리가 보았던 글자예요. 파라고 하는 거 어렵다. 불가하다. 사전 찾아보면 이걸 이제 불가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불가하다. 불가하다. 이게 파식망상필부득 했을 때 뭡니까.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 망상을. 망상을 쉰다는 거예요. 망상을 쉰다는 게 뭡니까. 망상을 피지 않고는 망상을 쉴 수 없이는 필부득이라. 반드시 되지 않는다. 망상을 쉬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하다. 절대 안 된다. 뜻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라고 하는 건 불가. 불능. 뭐뭐 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면 파네 조어선상객이라고 하는 건 조어 물고기를 낚시하는 낚는 배위의 낚은에 조어선상객은 누굴 말합니까. 이거를 이제 현사사비선사 예전에 낚시하던 사삼낭이었다. 사시집의 셋째 아들이었다. 출가하기 전에 낚시꾼의 아들이었다. 이게 지금 현사사비선사를 말하는 거죠. 현사선사를 조어선상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지 못하는. 이게 파네라고 하는 건 참지 못하는 조어선상객이 말이에요. 참지 못하는 고깃배 위에 낚시꾼은 말이에요. 확실하게 깨쳤다라고 하는 용훈선사의 그 경지. 위산스님의 인가 이런 걸 다 참지 못하고 파네. 참지 못하고 낚시하던 고깃배에서 낚시하던 낚시꾼은 이랬어요. 현사사비선사를 뭔가 조금 비아냥하는 느낌이, 뉘앙스가 조금 있어요. 가만히 있지 그것도 못 참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게 탁 뛰어들었다. 이런 뉘앙스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강래 돌이요. 평지에 와서 물고기와 새우를 낚는구나 이랬어요. 평지에 와서 물고기와 새우를 낚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고 할까요. 급한 것도 잊고 참지 못하고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고 뭐 담론해도 될 건데 그다 대고 깨쳤다고 오도송을 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막 내가 감히 보장을 한다. 그러나 유미철이다. 아직까지 철자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평지에 와서 물고기와 새우낚시를 하고 있네. 여기 지금 낚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조어잖아요. 낚시꾼이잖아요. 그래서 평지에 와서 그냥 물고기 아니면 자기 하듯이 예전에 그냥 낚시꾼 낚시 하듯이 물고기하고 새우 낚듯이 아무데나 와가지고 평지에 와가지고 그렇게 낚아 쌓고 있어. 지금 이런 뉘앙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 하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영훈 선사 한 번 복사 꼭 보고는 두 번 다시 볼 필요가 없어졌다. 가지마다 이제 복사꽃이 필 필요도 없다. 근데 아주 그 참을성 없는 낚시꾼 낚시꾼은 말이지 현사사비 선사를 낚시꾼은 여기가 어디라고 평지에 와가지고 물고기 새우 낚시를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범의 송도 현사사비 선사의 말씀이 다 옳다. 현사사비 선사의 말로 인해가지고 후대의 많은 선객들이 그 공부되지 않았던 마지막 부분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향상의 기틀을 열게 해줬다라고 하는 많은 평가가 있었는데 각범의 송은 달라요. 어디 와가지고 평지에서 물고기를 낚고 있어. 누구 뭐 낚시꾼 아니라고 했을까봐 참을성도 참없네. 이러고 개성을 마쳤습니다. 여기도 큰 뜻이 있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천해가 송하대 악록, 화홍, 염예시의 영혼일견 제 무의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제라고 읽었는데요. 여기 글자 어려운 것들이 좀 나왔어요. 그죠? 악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꽃받침 악자예요. 꽃받침 악. 악록, 화홍. 꽃받침이 푸르고 꽃이 붉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놨지만은 푸른 꽃망울 그 다음에 붉은 꽃 염예시에 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주 아름답다. 아름다울 할 때 염자거든요. 아주 예쁘고 아름답다. 농염 할 때 우리 염자 쓰잖아요. 염을 끌고 다닌다. 아름다움을 당길 때에 영혼선사가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영혼선사가 한 번 보고는 의심이 없었구나. 그런데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게 재로도 읽고요. 채로도 읽고 재로도 읽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진제, 속제 할 때는 그죠? 진제, 속제 진제, 속제 진속, 이제 뭐 이제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품 이런 걸 쓸 때는 재를 쓰죠. 그죠? 이럴 때는 진리 그 도 이런 식으로 명사형으로 쓰는 거죠. 명사형으로 써요. 이거 재자 쓸 때는 이 채로 쓸 때는 말이죠. 채로 쓸 때는 살필 채 이래요. 동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씁니다. 살피다 그리고 조사하다 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영혼선사가 한 번 보고 이걸 그냥 채로 읽기도 했어요. 영혼선사가 한 번 보고는 그 뭐 자세히 자세히 이런 뜻으로 살펴서 의심이 없었다다 이렇게도 보기도 했어요. 영혼선사가 한 번 보고는 직지여금 갱불이다 의심이 없었다 했으니까 영혼선사가 한 번 복사꽃을 보고 나서는 가만히 살펴볼 때 살펴볼 때 말이죠. 의심이 없었거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뒤에 보시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제책의 199쪽에 위에 보시면 뭐라고 동지동천 도불이다 이런 말 있어요. 동지동천 땅과 하늘이 도불의다 라는 표현도 나와요. 이게 이제 직지여금 갱불이 하는 갱불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영혼일견 그죠? 영혼일견 영혼일견 여기도 또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 여기는 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가 아니라 무의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과 같고 땅과 같아서 도가 도에 의심이 없구나. 도에 의심할 게 없구나. 이렇게 또 이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예전에는 제가 채로 읽었는데 제로 해도 무방하다. 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읽을 수 있겠단 말이에요. 영혼선사가 복사꽃을 한 번 보고서는 진리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도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같으니 199쪽에 보시면 봄이 오니 여전히 여전히 그 가지가지 하나하나마다 하늘 같은 하늘 같은 땅에 도를 의심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게 또 동사로서도 의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한자의 묘미인데 여기도 도가 있고 말하다가 있거든요. 여기도 살필체 자세히 자세히 부사도 있고 여기는 진리할 때 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뒤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여기에서는 영혼선사가 한 번 보고 나서 내가 자세히 살펴보건대 의심이 없다고 하는 게 맞는지 진리에 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진리에 의심이 없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늘과 땅과 같이 도에 전혀 의심할 게 없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의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또 할 수는 있는 뜻이 전혀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에는 재로 한 번 해석을 해봅시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는 채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영혼선사가 한 번 보고서는 진리에 의심할 바가 없어졌구나. 영혼선사 한 번 보자. 진리에 의심이 없어졌구나. 우리 진제 속제할 때 쓰는 용어로 말이죠. 그렇게 한 번 봐도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염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풍부하다 할 때 풍자에 색깔이라고 하는 색을 쓰면 이게 염이에요. 이거 이제 그 사전에 찾으면 그냥 아름다울 미자하고 같다. 이렇게 나와요. 아름답다는 뜻이다. 그런데 원래 이거 설문회자에 찾아보면요. 여기는 글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덮을 개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형성자라는 거예요. 앞에 풍은 풍이라고 하는 것은 종풍 그 다음에 개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은 아름답다라고 풍부하다 아름답다 크다 아름답다 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풍이라는 뜻이 소리는 개에서 가져왔다. 그렇죠? 이게 중국 발음이 개인데 지금 염이잖아요. 발음이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발음은 이쪽에서 가져왔고 뜻은 여기서 가져왔다. 이거를 이제 형성자라 그래요. 소리와 앞에 뜻을 다 가지고 있는 형성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거와 같은 글자로 이 글자를 많이 안 쓰고 옆에 색자를 쓰는 걸 많이 씁니다. 염자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형성자인데 색을 이렇게 같이 많이 쓰는데 이건 마치 회의자 같아요. 회의자같이 보이기는 해요. 이제 뜻이 뜻이 모인거지. 색깔이 풍부한거지. 색깔이 많은거에요. 색이 다양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발음이 이게 색이라고 하는건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중국 발음도 써니까 색이라고 하는 발음보다는 요거 두개를 뜻을 합친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색깔이 아주 풍부하다라고 하는 똑같은 글자이나 나중에 이거는 회의자로 더 보이지 않냐. 물론 뭐 이걸 이 글자는 글자가 원래 이 글자니까 회의자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뜻이 꼭 저는 항상 보면 풍색이다. 이런 식으로 염자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풍부하다. 아름답다. 할 때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재미난 같은 글자를 썼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예자가 나와요. 끌예자입니다. 끌예자 염예라는 표현이 나왔죠. 뭐가 나오느냐 하면 푸른 꽃망울 그 다음에 붉은 꽃이 아름다움을 당길 때에 염예시에 그래서 이게 당길 예자거든요. 당길 예자인데 이 글자를 보면 이 글자를 보면 이제 공부를 좀 식자인 한자 공부 좀 했는 사람들은 장자를 떠올리게 돼요. 장자에 보면 예미 그렇죠? 예미도중 이란 말이 있어요. 도중은 빼도 됩니다. 예미 꼬리를 끌고 간다. 끌예자이기도 하거든요. 꼬리를 질질 끌고 다닌다. 어디에? 진흙탕 속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미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장자에 나와요. 장자에 장자에 나오는데 초나라 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장자로 하여금 장자가 워낙 지혜가 높으니까 정승을 하라든지 정치를 맡기라든지 이렇게 하라 그래요.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국정을 맡아달라 이랬더니 장자가 뭐라 그러냐면 비단 비단 상자 비단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거기에 이제 거북이가 들어가져 있으면 결국은 죽지 않냐. 뼈다귀밖에 남지 않지 않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는단 말이죠. 죽게 돼 있다. 거기에 산동물을 비단 상자에 넣어놓은 들 그게 좋겠냐. 당신은 뭘 선택하겠느냐. 이거를 바깥에 내놔서 진흙탕 속에라도 꼬리를 끌고 다니게 하겠느냐. 아니면 비단 상자에 고이 넣어서 그냥 그 상자에서 죽어가지고 뼈다귀가 될 때까지 놔두는 걸 선택하겠느냐. 그랬더니 누구나 다 자유롭게 진흙탕을 다닐지언정 꼬리를 끌고 다니면서도 진흙탕에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겠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나 다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는 이 꼬리를 끈다는 뜻이 자유롭게 어디서부터 속박으로부터 그렇죠? 구속되지 않는 자유를 의미하고 장자에 나오는 소요유 있잖아요. 소요유 저번에 얘기했죠. 소요유 논일다 하는 소요유를 의미하고 도인들이 한가하게 한가하게 여기에 도중이라고 진흙탕이라고 하는 건 속세에서 그 다음에 중생 세간에서 중생이 살고 있는 세간에서 온 천지를 다니면서 중생 제도를 하면서 꼬리를 진흙탕에 끌고 다니는 걸 의미해요. 경어선사도 옘이라는 말을 썼어요. 장자를 많이 보셔서 그런가 경어선사가 온 세상을 이렇게 유력을 하면서 만행을 다니면서 법을 펼치잖아요. 마치 원효대사처럼 그걸 장자의 예미도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경어선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거리에 높은 사람 벼슬 있는 사람 돈 많고 경제인 그 다음에 정치인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녔어요. 조선시대 때 사대문에 스님들이 다니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도성 출입 할 수 있게 영이 떨어졌어요. 누가 일본인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일본인이 그렇게 해주니까 스님들이 감사하다고 우리를 도성에 들어가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니 경어선사가 보더니 참 한심하다. 일본인이 그걸 넣어준다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할 바가 되냐. 다시는 지금부터는 나는 영원히 나는 한양의 도성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고 단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저 북한에 산수갑산으로 가서 서강사를 걸쳐서 산수갑산을 가셨지 한 번도 도성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전부 다 예미입니다. 아주 중심이죠. 국가의 중심이고 거기 가면 고관대작들이 있고 별의별 게 다 있겠지만 거기에서 진흙탕 속에 있지 않고 꼬리를 끌고 진흙탕에서 이렇게 지낸다. 도성에 지내지 않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당길 옛자를 보면 예미가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드리는 거는 한자 한글자 한글자에 그래도 중요한 고전의 족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말이죠. 푸른 망을 그다음에 붉은 꽃이 아름다움이 당길 때 이게 아름다움이 당길 때 했을 때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영훈 선사는 한 번 보고 말이죠. 그 아름다움을 나를 끌어당기는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는 의심이 없어졌다. 도의 의심이 없어졌다. 제자로 한 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마치 이런 거죠. 영훈 선사의 마음이 텅 비어져 가지고 공부가 되셔가지고 복사꽃을 한 번 보고 깨달은 건데 여기는 염례했다라고 그래요. 복사꽃이 막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영훈 선사의 눈길을 막 끌어들였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죠. 재미있습니다. 개중미철 소소처의 특허현사 작자지로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에 영훈 선사가 꽃을 보고 의심이 없어져 버리는 깨달음을 이루는 그 순간에 그 가운데에 철저하지 못한 미철이라고 하는 소소처에 철저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이 밝고 밝아요. 분명한 곳이에요. 여기에 분명하게 철저하지 못함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소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소소처에 유독 현사 작자 현사 작자만이 지 알았다라고 허 허할만하네 여기에 특이라고 하는 건 유독이에요. 유독 내가 허락하노라 현사 작자만이 안다고 내가 할만하더라. 작자라고 하는 건 작가 작자 전부 선사 스님들을 이야기할 때 작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유교에 얘기해보면 누가 성인이냐 할 때 작자활성이다 이런 말 나와요. 여기에 작이라고 하는 거는 예라든지 사회 문화 예술 뭐 이뿐만 아니라 사회의 제도 사회의 중요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작자활성이다 그래요. 성인은 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현자들은 수리부작 한다는 말이 논어에 수리부작 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술할 뿐 나는 작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공자가 자기 스스로 나는 성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약형정을 만들어가지고 사회 제도를 다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기 작자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책 소설이나 신을 쓰는 작가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걸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부터 같으면 우리가 예술작품 영화 이런 것도 다 작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도 작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범위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그 다음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4차 혁명의 어떤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거 의학의 어떤 특별한 걸 만들어내거나 정보혁명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걸 작자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옛날 성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얘기에서 이 성인이라고 하는 걸 이걸 가지고 중국에 중국의 많은 이제 유학은 말이죠. 작한 사람이 성인이지 작하지 않으면 성인이 못된다 이래가지고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 메이지 유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런 그 문화에 이런 이런 작자활성이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접근을 했어요. 그러나 과연 성인이라는 분들이 뭘 만들어내는 분이 작자겠느냐 이거예요. 근본 마음짜리로 가서 인간의 근본 심승을 밝힌 우리 부타와 같은 공자와 같은 공자와는 작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유교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작자가 성인이다 아니다 덕성이 높아서 일체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무심의 경지를 증득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지천명해서 천명이라고 하는 그 근본 성품을 이 세상에 발현해주는 그런 위대한 그런 선지식 그런 분들이 성인하겠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논쟁을 좀 해서 문명으로 갔다. 메이지 유신으로 가서 그런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이게 현사 작자라 그래요. 여기서는 선에서는 선지식 선사 스님들을 작자라 그래요. 그러면 53선지식이다 화음의 선재동자가 찾아간 53선지식을 53작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것과 좀 달라요. 무얼 작합니까? 깨달은 부분을 근본 성품을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로 탁 던져낼 수 있는 분 여기는 뭐를 만들어내느냐 용을 그렇죠? 체를 근본 체를 체를 가지고 이제 이 깨달음을 이루어서 이걸 가지고 용으로서 써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작자라고 했다. 그래서 개중에 미철하다고 했던 그 아주 분명하고 분명한 곳에 현사 삽이라고 하는 그 작자만이 유독 그걸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앞에 부분에는 용은선사를 아주 칭찬했고 다시 의심할 바가 없다. 칭찬했고 뒤에 유독 현사 작자만이 그 미철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곳을 눈치챌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두 분 다 칭찬하면서 끝을 보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삽계익선사의 송을 한번 봅시다. 무릉일란 화우개하니 의구건역 화랑처로다. 계도행계 공배회하니 청연불쇄 레시로로다. 그랬어요. 무릉의 날이 따뜻하고 꽃이 또한 피었으니 도연명의 도화원계에 있는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원이 왜 등장하느냐 복숭아꽃이 등장하니까 그렇죠.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신선이 사는 것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도 이렇게 가다가 꽃을 복숭아꽃을 따라가지고 몽롱한 상태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신선경이 있었다. 거기에 갔더니 이 사람들은 늙지도 않고 희한한 세계가 벌어져서 거기에 있다가 나왔더니 살던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다. 거기에는 마치 아주 신선이 사는 곳 같았다. 그것을 들어가는 입구가 복사꽃이 피어있던 곳이었다. 그러면 바로 영훈선사가 복사꽃을 보고 깨달은 것과 무릉도원을 지금 연계해서 시를 지어놨죠. 틀림없이 그런 시를 지을 만하죠. 무릉에 영훈선사가 복사꽃을 보고 깨달은 그 순간 그게 바로 그냥 무릉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릉도원에 어떤 날이 따뜻하고 꽃이 다시 피었으니 그전에도 복사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그 꽃을 보고 깨닫는 순간이 됐을 때 무릉도원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겠습니다. 여전히 옛날과 같이 예전에 의지해 의구하다. 산천은 의구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옛날같이 여전히 작년에는 화락처로다 그건 꽃이 젖던 자리예요. 작년에는 꽃이 젖던 자리에 올해 꽃이 폈는데 올해 한번 복사꽃을 보고 도가 터지니 무릉도원이 됐구나.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개도행객 공배하니 개울가에 개도라고 하면 개변이라고 해도 됩니다. 가변자 써서 개울가에 있는 행객 나그네가 공연이 배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개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주변으로 쭉 복숭아꽃이 쭉 펴있어요. 여러분 푸른 안개라고 하는 것이 싹 와가지고 길을 막아가지고 길을 안 보이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잠그지 못했어요. 나그네가 배회를 하고 있는데 푸른 안개가 이렇게 와도 이 길을 잠그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보시면 파묘묘라 그랬죠. 파묘묘 파묘묘의 수미미라 여러분 이게 보통 칠언절구에 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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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글자 세 글자 대구를 딱 만들고 싶을 때 일곱 글자가 안될 때 이렇게 이 해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초사 구론의 초사 같은 시의 부 같은 데 많이 이런 초사나 부 부나 그죠 사나 사나 부 같은 그냥 시라고 하는 5언 칠언 시하고 조금 다른데 사부 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해자를 써서 많이 어조 사를 집어넣죠. 여기는 고런 형식을 가지고 왔어요. 파도 묘묘 아득 하다면 파도가 찰랑찰랑 치는데 저 멀리서부터 아득 하게 쳐오는 거죠. 그리고 물은 미미라 물은 가득 하게 차 있어요. 지금 개울가를 아까 개울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계곡에 물을 흘러 쭉 가고 있는데 나그네가 배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파란 연기가 이렇게 안개가 피어 있지만 길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파도는 철렁철렁 치고 있고 물은 가득 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가인 부재어기라 그랬습니다. 사가인 사시지변 사람 이거 지금 현사사비선사예요. 현사사비선사는 부재어기로다 낚시터에 없구나. 낚시터에 없구나. 현사사비선사가 지금 낚시터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낚시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낚시터에 없구나.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홍 리백 장미자 하니 문착 동근 자부지로다 복숭아 꽃 불꽃 오얏 희고 장미 화 장미 꽃 자주 비친 것을 문착 문착 춘풍이죠. 문착 동근이라고 그랬는데 문착 춘풍 원래는 문착 동근이라고 많이 쓰죠. 동근이라고 보면 봄입니다. 여기서는 춘풍이라고 해놨어요. 봄바람에게 물어봐도 알지 못하다. 꽃이 피고 봄에 피는 꽃들을 다 꽃이 피어도 봄바람에게 물어봐도 지도 봄 소식을 몰라. 봄에게 봄꽃을 물어봐도 봄도 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 개송을 영원도와 처음 할 때 제가 얘기했는 적이 있어요. 이 개송이 어디 나왔냐면 여인출정화 공안에도 나왔다 하면서 우리 종정스님인 성파큰스님께서 연결식법으로 이걸 한번 하신 적이 있다 하면서 제가 얘기했는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여기에 이 개송을 썼지 않습니까? 영원도와에서 누군가 반드시 썼단 말이죠. 이렇게 복사꽃이 불꽃 이 복숭아가 나왔으니까 영원도와니까 나오죠. 복숭아 꽃이 붉고 오야꽃이 희고 장미꽃이 붉은 자줏빛인 이 이치를 봄바람에게 물어봐도 자기도 스스로 모르는구나 그랬어요. 이건 스스로 모르는구나 하고 말이죠. 사시집안의 셋째 아들 사삼낭 사삼낭이라고 하는 현사 사비선사도 지금 낚시터에 없구나 이거하고 지금 어떤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어려운 구절입니다. 자 현사 사비선사는 지금 자취를 감췄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개울물이 쫙 있고 복숭아 꽃이 쫙 떨어져 있단 말이죠. 복숭아 꽃이 쫙 있고 꽃이 쫙 펴있어요. 그리고 개울가에 낙은해가 이렇게 배회를 하는데 거기에 가지고 길이 닫히지 않아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무릉동원에 꽃이 폈단 말이죠. 근데 안에 현사 사비선사는 낚시꾼은 없어요. 낚시꾼은 없고 꽃이 펴 있는데 이 소식을 봄에게 물어봐도 봄 자신도 모르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무릉동원 안에 현사 사비선사는 없어요. 맞죠? 지금 무릉동원 안에 사삼낭이 없다 그랬거든. 낚시터가 없어요. 낚시터에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봄의 이치를 봄에게 물어봐도 봄도 알지 못하구나. 이렇게 지금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용훈 스님이 복사 꽃을 보고 깨달은 소식이 엄청난 거다. 이거 이거 엄청난 거다. 현사 사비선사가 잘못됐다 그랬는데 철저하지 못하다 그랬는데 과연 그런가? 봄에게 봄 소식을 봄꽃이 봄꽃이 폈는데 봄에게 물어보면 봄바람도 그 소식을 모르는데 이게 보통 소식이 아닌데 이런 뉘앙스를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식으로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시는 굉장히 난해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느낌은 이렇습니다. 무릉동원에 꽃이 다시 폈는데 예전에 작년에 폈던 꽃이 젖던 자리에 다시 폈던 꽃이라 근데 그 계곡을 따라가지고 개울물을 따라가지고 나그네가 공연이 배회를 해서 따라가 보니 오는 길이 막혀 있지는 않더라 말이죠. 그래서 쭉 들어가 보니까 아주 물결이 출렁출렁 치고 있고 물이 가득 찼어요. 복숭아 꽃 피어있는 곳들을 쭉 물흥동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현사 사비 선사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곳에 그곳에는 낚시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봄꽃에게 봄 소식을 물었더니 봄바람도 자기도 잘 알지 못하더라 이런 뉘앙스로 봐서는 현사 사비 선사도 없고 봄에게 봄 소식을 물어도 모른다는 거는 영훈 선사의 복숭아 꽃 무릉동원처럼 그 깨달은 소식이 얼마나 깊은지 현사 사비 선사는 알고나 있나 이런 뉘앙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물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이 현사 사비 선사가 자리에 없다라고 하는 게 영훈 선사가 깨달은 세계는 전부 무릉동원의 세계거든요.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현사 사비 선사는 찾을 수가 없지. 현사 사비 선사의 경지는 다른 곳에 있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이건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봄꽃을 보고 복숭아꽃을 보고 깨달은 봄에게 말이죠. 봄에 대해서 물어보면 알지 못한다 말이죠. 영훈 선사가 복숭아 꽃을 보고 깨달았지만 봄에게 봄 소식을 물어봐도 봄은 알지 못하듯이 영훈 선사는 아직까지 다 깨닫지 못했다. 그 무릉도원에 현사 사비 선사가 낚시터에 없다는 것은 다른 곳에 또 가 있다. 이게 향상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뒤에 있는 이 구절이 삽개익 선사의 이 송은 굉장히 중의적이고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다. 그래서 영훈 선사의 수준이 굉장히 깊어서 현사 사비 선사가 그 무릉도원의 세계를 알 수 있겠는가 이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고 현사 사비 선사가 과연 봄 소식을 알겠어? 자기가 봄에 깨쳐보지는 않았으니까 봄 소식을 알겠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무릉도원에는 현사 사비 선사가 없어 봄에게 봄 소식을 물어도 봄은 몰라 다른 세계에 현사 사비 선사가 가있지 향상구의 세계지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구절로 두 의미로 다 볼 수가 있다. 이게 시의 맛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보면 볼수록 저밑 가경이지요. 자미가 많습니다. 불어나는 맛이 다음 시간에 아직까지 영훈선사의 개송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